올해로 개관 60주년을 맞은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오늘날 명실상부한 경남여성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37개 과정에 3,440여 명이 참가하는 교육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에도 전문여성능력향상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 등 47개 과정에 4,200여 명의 여성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남여성들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며 명실상부한 전국 으뜸 여성교육전당으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.